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아나토메 트웨이닝 황상욱입니다. 오늘 팔꿈치와 아래팔, 전환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회박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골학, 뼈죠. 뼈 관련돼서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근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뼈입니다. 뼈. 팔꿈치를 이루는 골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가장 위에 있는 위팔뼈, 휴머러스라고 하죠. 구용어로는 저희가 상완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radius, 신용어로는 노뼈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용어로는 요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노뼈가 바깥쪽에 위치한 뼈라면 안쪽에 있는 뼈는 저희가 자뼈라고 표현합니다. 구용어로는 저희가 척골이라고 표현하게 되고 영어로는 울라라고 표현합니다. 해박을 저희가 더 진행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아래팔이 인간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것을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무작정 외우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 구조가 왜 이렇게 생겼고 인간은 왜 이런 형태를 띄게 돼 있는지 이거를 고민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움직임을 저희가 가르치는데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발판이 되게 됩니다. 이 울라와 radius는 인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다 있습니다.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동물도 다 있는 골격의 구조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들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radius와 울라, 뭘까요? 바로 닭입니다. 닭. 저희가 치킨윙 있죠, 치킨윙. 버팔로윙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이런 닭날개가 요리하는 것들을. 닭날개를 보시면 걔네도 똑같이 radius랑 울라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울라와 radius의 사이 공간들이 있죠. 물론 인간들도 이 공간이 있지만 닭 같은 경우는 어때요? 훨씬 더 이 공간이 큽니다. 무슨 말이냐면 훨씬 더 벌어져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오다리 형태로 더 강하게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왜 인간은 닭처럼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 않는지 울라와 radius 사이가 크게 벌어져 있지 않는지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왜 인간은 radius와 울라 사이가 닭보다 좀 좁은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고민하는 과정이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것이지 그냥 무작정 외우는 과정은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향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왜 인체가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지 이것들을 고민하는 과정들이 선생님들한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 같은 경우는 엎침과 뒤침이 가능한 형태로 아래 팔이 기능을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엎침과 뒤침이 뭐죠 선생님들? 엎침과 뒤침? 그렇죠. 팔을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손바닥이 이렇게 아래로 가는 것들. 이게 뭐죠? 엎침이죠. 손바닥이 이렇게 위로 가는 것. 뒤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스피네이션. 그 다음에 이렇게 엎어져 뜨는 게 프로네이션입니다. 이 엎침과 뒤침이 가능한 형태가 되게 되고요. 이 아래 팔의 기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격을 그대로 위팔뼈에 전달해주는 충격 분산의 기능도 아랫뼈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엎침과 뒤침이 가능하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있을까요? 이게 있기 때문에 뭐가 더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조금 더 고민해보시면 이것을 물건을 잡고 우리가 뭔가 중재를 하거나 뭔가 조절을 하거나 컨트롤하기 훨씬 더 쉬워집니다. 만약에 제 팔이 이렇게 손바닥이 위를 본 상태 즉 스피네이션 형태로만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게 될까요? 그렇죠. 제가 물건 가위를 뭔가 가위를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해도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될 겁니다. 계속 이 상태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게 이렇게 프로네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물체를 조작하거나 물체를 만지거나 도구를 저희가 사용하거나 이런 데 이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뭔가 던지기를 하면서 이건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선생님들의 해부학을 공부하시면 훨씬 더 깊게 이해를 넓혀가실 수 있는 건데 인간이 진화를 하면서부터 어깨가 이렇게 발달한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화론적인 썰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던지기입니다. 물건, 돌멩이 있잖아요. 돌멩이. 돌멩이를 던지고 뭔가 주변 위협 상황에 있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인간들이 만들었던 방어 기전이 바로 뭔가를 던지는 거였습니다. 뭔가를 던지려고 했었을 때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손이 뒤침된 상태에서 이것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던질까요? 못 던지겠죠. 언더로 던진다? 그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일단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겠고요. 어쨌든 던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이런 외부 환경이나 주변 위협, 강한 포식자들을 이겨내기 위해선 이런 던지기 스킬들이 발달했을 거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이 손이 이렇게 리프로네이션 되면서 던져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화론적인 설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관점은 어떨까? 이런 관점은 어떻지? 다양한 시선에서 선생님들이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부학도 이것만 들었다 끝 이게 아니라 아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또 저분은 이런 구조물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교육들을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교육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고민해서 교육을 듣는 것과 그냥 교육을 많이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항상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교육은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육은 선생님들이 가져가는 것이지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정확히 메타인지가 된 다음에 그제서야 내가 필요한 교육들을 내가 가져가는 겁니다. 테이크하는 거예요. 테이크. 그냥 체이싱하는 게 아니라 테이크한다는 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잔소리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엘보와 포항들은 엎침과 지침이 가능한 형태고 그 기능을 통해서 도구들을 섬세하고 세밀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손으로부터 전달되는 충격과 부하를 윗팔뼈에 전달시켜줘서 충격 분산의 기능도 같이 해주는 것이 바로 포항, 아래팔이다. 그리고 엘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고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뼈 부분 중에서 뼈 명칭들이 있죠. 랜드마크라고 표현합니다. 랜드마크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윗팔뼈 부분은 이전에 저희가 이미 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저희가 주로 이렇게 윗팔뼈 위쪽 부분만 살펴봤죠. 왜냐하면 숄더 조인트니까요. 숄더 조인트와 관계된 윗팔뼈는 주로 이렇게 윗팔뼈 위쪽 구조물들이 많이 관계가 돼 있으니까요. 이번에 저희가 아래쪽 구조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구조물. 이렇게 길다란 뼈가 윗팔뼈고요. 윗팔뼈의 가쪽 능선을 쭉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요. 이렇게 가쪽 관절 융기 능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레터럴 수프라콘달 릿지라고 표현합니다. 릿지 능선이라고 표현해요. 말 그대로 약간 온폭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간 부분들. 능선처럼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이렇게 가쪽 관절 융기 능선이 있고요. 이것을 쭉 따라서 내려오게 되면 에피콘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쪽 위 관절 융기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지금 안 보이죠? 지금 이게 오른팔의 앞쪽을 보여준 것이죠. 오른팔의 뒤쪽을 보여준 게 바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뒤편에서 봤을 때 이렇게 레터럴 에피콘달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가쪽 관절 융기 능선을 따라서 쭉 더 내려오게 되면 조금 더 먼 쪽의 부분에 있어서 가쪽 위 관절 융기를 저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조금 이제 가쪽으로 방금까지 내려왔다면 앞쪽으로 이제 갈 거예요. 가쪽에서 이제 앞쪽으로 살짝 넘어오게 되면 자 이렇게 레디얼 포사라는 게 있습니다. 포사가 뭐였죠? 선생님들? 오목하게 파여진 거였죠. 오목하게 파여진 거.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신용어로는 오목이라고 표현하고 구형어로는 와라고 표현합니다. 레디얼 포사라고 하면 저희가 노뼈 오목이라고 신용어로는 표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뼈 오목이니까 그럼 선생님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노뼈 오목이면 노뼈랑 좀 관계된 부분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노뼈랑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팔꿈치를 굽혔을 때 이 아래팔 부분 중에 있어서 아래팔을 이루는 저희가 노뼈 아까 노뼈 말씀드렸죠? 그 노뼈가 팔꿈치를 굽혔을 때 이 노뼈의 머리 이 부분이 자 팔꿈치를 굽혔을 때 이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노뼈 오목에 부드럽게 톡 하고 들어갑니다. 팔꿈치를 이렇게 굽혔을 때 노뼈 오목이 여기에 쑥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마치 집 같은 거죠. 테트리스처럼 딱 맞는 아구가 맞는 구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뼈 오목이 그렇게 있고요. 노뼈 오목 바로 밑에 오목한 게 있는데 바로 또 치워나온 게 있네요. 이게 뭐냐면 캐피틸리엄으로 됩니다. 캐피틸리엄 자 신용어로는 작은 머리라고 표현합니다. 구용어로는 소두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요새는 신용어로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신용어를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소두가 있고요. 작은 저희가 돌기처럼 하나 툭 튀어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 쪽으로 이루는 위팔뼈에서 가 쪽에서 앞 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형성이 되게 있고요. 자 이번엔 위팔뼈에서 앞쪽인데 안쪽 부분들을 형성하는 구조물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여 오목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선생님들 그쵸? 뭔가 노뼈뿐만 아니라 잡뼈도 들어가는 오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갈고리 오목이라고 표현합니다. 갈고리 오목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고리 오목 지금 영어로는 코로노이드 포사라고 표현하죠. 코로노이드 포사 그래서 높여 오목 바로 안쪽에 갈고리 오목이 있습니다. 갈고리 오목 아까 높여가 들어간 것이 높여 오목이었다면 지금은 갈고리 오목이 들어간 것이 바로 잡뼈입니다. 잡뼈 잡뼈 부분에서도 갈고리 돌기가 있습니다. 그 갈고리 돌기가 이 갈고리 오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선생님들이 그럼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세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뭔가 시험을 봐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하면 분명 외워야 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굳이 이걸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구조물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관심 있기만 하면 보시면 되지 이거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들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 어쨌든 선생님들 외우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고 재미도 없고요. 해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생님들이 자주 그리고 라이트하게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그게 장땡입니다. 이렇게 갈고리 오목이 있고 아까 레터럴 에피콘다일이 있었죠. 그러면 뭐도 있을까요? 레터럴이 있으면 미디얼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 미디얼 에피콘다일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이 뭘까요? 선생님 들 트로클리아 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도르레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어로는 저희가 활차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도르레처럼 생겨서 자뼈가 잘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환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뼈가 있죠. 이렇게 겹쳐집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게 흥머러스가 도르레처럼 생긴 부분을 저희가 도르레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코로노이드 포사 기억나세요? 코로노이드 포사? 코로노이드 포사 기억나시죠? 그게 뭐라고요? 저희가 그렇죠. 갈고리 오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갈고리 오목에 들어가는 것이 뭐다? 잡뼈의 갈고리 돌기이다. 이거죠. 이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아래팔 저희가 할 때 조금 더 다음 슬라이드 알아볼 거예요. 지금은 휴머로서만 좀 더 집중해서 보세요. 자 그렇게 되고요. 뒤쪽 면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 가쪽 위에 관절 윤기가 있고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이게 안쪽 위 관절 윤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팔꿈치 만져보시면 가장 안쪽에서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게 뭐예요? 맞아요. 안쪽 위 관절 윤기입니다. 바깥쪽에서는 가쪽 위 관절 윤기를 만질 수 있고요. 그래서 테니스 엘보가 나타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어디예요? 여기. 가쪽 위 관절 윤기에서 많이 통증을 호소하시고요. 내가 골포스 엘보라고 하죠. 팔꿈치 안쪽에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손목을 피거나 굽혔을 때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것들을 다 골포스 엘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플렉서 손목을 굽히는 근육들이 있죠. 걔네들은 다 팔꿈치 안쪽 안쪽 위 관절 윤기에서 시작합니다. 반면에 손목을 이렇게 피는 근육들이 있죠. 이런 근육들은 위팔뼈 다쪽 위 관절 윤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로 손목을 피는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팔꿈치 바깥쪽을 손목을 많이 굽히는 동작들을 하는 분들한테는 팔꿈치 안쪽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테니스 엘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테니스 선수들 중에 이렇게 테니스 엘보에 걸리는 이런 확률이 제가 논문에서 보기로는 15%였나 그럴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좀 더 다시 확인해보긴 해야 되는데 15%였나? 10%였나? 15%였나? 되게 비율이 적었어요. 근데 이걸 테니스 엘보라고 하니까 되게 웃기죠. 어쨌든 저희가 그런 식으로도 좀 변명을 알면 좋으니까 한번 선생님들도 그렇게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팔뼈는 어깨뼈 관절하는 것들을 저희가 저번 숄더 파트에 썼죠. 오목 위팔 관절 그래서 GH 조인트 글래노 휴머롤 조인트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위팔뼈와 자뼈가 만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위팔자 관절이라고 합니다. 위팔자 관절 그래서 이 위팔뼈와 자뼈 있죠. 안쪽에 있는 자뼈가 만나는 이 공간들을 위팔자 관절이라고 합니다. 노뼈와 만나면 뭐죠? 위팔로관절 그래서 바깥쪽 바깥쪽에서 위팔뼈와 노뼈가 만나는 관절을 위팔로관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뼈와 노뼈인데요. 자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저희가 봤었던 노뼈 먼저 볼까요? 노뼈 자 요게 오른팔을 앞쪽에서 본 거고요. 요게 오른팔을 뒤쪽에서 본 겁니다. 이게 저작권 문제 때문에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도 좋은 이미지를 가져오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한번 이거는 구글링을 찾아서 한번 직접 이미지를 좀 찾아보시는 걸 조금 더 권해드립니다. 자 먼저 노뼈 패임부터 볼까요? 노뼈 패임 이렇게 있죠. 노뼈 패임 자 레디얼 너치 너치가 패임 구용어로는 절흥이라고 표현된 절흥 높여 패임 이게 어디있냐면 노뼈와 잡뼈가 만나는 곳에 있어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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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여 패임이 왜 있을까요? 높여 패임이 있어야지만 노뼈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높여가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포사랑 비슷한데 포사는 좀 더 굉장히 오목한 공간이라고 하면 패임은 말 그대로 살짝 들어간 공간 그런 것들을 패임 혹은 절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높여 패임이 이렇게 있고요. 그 아래로는 자 저희가 뭐가 있어요? Radius Head 노뼈 머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습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Neck of Radius 노뼈 목 이게 있고요. 노뼈 목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는 Radius Tuberusty 이게 뭐예요? 노뼈 거친면 노뼈 거친면 거친면에서 주로 뭐가 붙어요? 선생님들 근육이 붙습니다. 거친면이기 때문에 근육이 훨씬 더 잘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Radius Tuberusty가 있게 되고요. 쭉 이렇게 노뼈가 쭉 형성이 돼 있고 노뼈 선생님들 지금 한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조금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노뼈는 자 어때요? 팔꿈치 즉 휴머러스와 만나는 관절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서는 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밑으로 내밀어가면서 내려갈수록 이 두께가 어떻게 돼요? 두께가 커지죠. 이렇게 커집니다. 반면에 자 자 뼈 어때요? 자 뼈는 휴머러스랑 만나는 관절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작은해집니다. 이런 것들 왜 이럴까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선생님들 고민해보시고 조금 더 선생님들이 한번 고민해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무슨 장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서 직접 한번 고민을 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이런 고민하는 과정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처음 기초회박 단계에서는 굉장히 조금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ANT 스터디에서 다루긴 하는데 선생님들이 기초부터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학습이 안 돼 있는 분들은 그냥 다 외워요. 고민하는 과정이 없다고요. 처음에 아예 초장부터 배울 때 이렇게 이건 왜 그럴까? 스스로 고민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이런 습관들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디지털 레디오 올라조인트라고 써져 있죠. 이걸 먼 쪽 노자 관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노뼈와 잣뼈가 맞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몸 쪽이 이렇게 몸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먼 쪽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몸 쪽 노자 관절이잖아요. 몸 쪽이 있으면 먼 쪽도 있다. 두 군데에서 만난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툭 튀어나와 있는 거. 뒤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희가 UFC나 격투기에서 보면 엘보를 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그게 바로 팔꿈치 돌기 올레크레논포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올레크레논포사 이 팔꿈치 돌기 돌기가 있으면 이 돌기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죠. 아까 제가 안 알아본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여기는 안 나와있네요. 지금 이렇게 울라가 있어서 저희가 이 팔꿈치 돌기가 들어가는 곳이 안 보이는데 만약에 이 울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휴머러스만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돌기가 들어가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 공간이 뭐예요? 올레크레논포사 팔꿈치 오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또 같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팔꿈치 돌기가 있고 이것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 팔꿈치 오목 어디에 팔꿈치 오목? 휴머러스 위팔뼈에 팔꿈치 오목에 들어간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앞에서는 볼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뭔가 또 패여있어요. 이게 돌기가 툭 이렇게 나와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러면 여긴 돌기인데 안쪽이 이렇게 파여져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도르레 페임이라고 합니다. 트로클리아 너치 도르레 페임이 있네요. 이것도 뭘까요? 여기 뭔가 껴져있지 않을까요? 그게 뭐예요? 바로 위팔뼈에 이 도르레 기억나세요? 도르레 트로클리아 이 트로클리아가 자 이렇게 자 뼈에 도르레 페임과 딱 만나는 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구가 어 이거 저희가 뭐 이 액션영화나 이런거 보면은 팔이 팍 부러뜨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이 팔꿈치 돌기가 있고 이거 어떻게 표현했는데 팔꿈치 돌기가 있고 휴머러스에 있잖아요. 팔꿈치 이렇게 팍 부러뜨려요.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팔뼈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게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이 갈고리 돌기가 이렇게 부러질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는 이런 액션영화를 봐야 된다? 아 그럼 항상 해부학적인 내용의 근거에서 봐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기 때 기초해부학에서 말씀드렸나 모르겠어요. 기생충이 봉준호 감독님이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데 해부학적으로 오류가 있어요. 스포니깐 기생충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던너뛰세요. 마지막에 송강호 배우님이 송강호 배우님이 이제 칼을 들고 이성균 배우님을 이렇게 찌르잖아요. 이성균 배우님이 죽어요. 그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칼을 찔렀 줄 아세요? 칼을 이렇게 있잖아요. 흉곽이 있습니다. 흉곽 흉곽에 이렇게 찔렀어요. 근데 이 칼이 이런 얇은 칼도 아니에요. 약간 식칼 같은 거였습니다. 이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흉곽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성균 배우님이 그때 그 칼을 맞고 이제 사망을 하시죠. 죽을 수가 없습니다. 뭐 얇은 송곳이면 몰라도 송곳으로서 여기서 찔러서 죽으면 몰라도 그리고 만약에 찔렀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폐막이 찔러기 때문에 폐를 찔러는 거거든요. 호흡 문제로 죽어야지 그렇게 깨고 죽지는 못해요. 그리고 흉골 여기 있죠. 이걸 깨트려서 찔러다? 그거 쉽지 않아요. 송강호 배우님이 역할을 하신 그런 캐릭터를 봤었을 때 힘이 그렇게 센 분이 아니거든요. 그 와이프 분은 몰라도 그 와이프 분은 극 중에서는 투포한 선수였으니까 그분이면 몰라도 어쨌든 회복적으로 약간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한 번 고민해보시면 쓸데없는 얘기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도르래 패임도 있었고 지금 코로노이드 프로세서가 나오죠. 이 갈고리 돌기인데 이게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코로노이드 포사로 들어가겠죠. 갈고리 오목에 그래서 이렇게 몸 쪽 노자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뼈 사이 막 있습니다. 뼈 사이 막. 이거 중요해요. 이거 선생님인데 인터 오세어스 멤브레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노뼈와 잡뼈 사이에 이렇게 막들이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 법할로링이나 닭날개 드실 때 꼭 한 번 보세요. 꼭 있어요 이거. 이거 있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그냥 먹지 마시고 이거 뽁보조회보낸. 그래서 이런 것도 뼈 사이 막이 왜 있는지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는 잡뼈 패임도 이렇게 있습니다. 잡뼈 패임. 말 그대로 이게 뭐예요? 노뼈에 있는 건데 잡뼈가 들어갈 수 있는 패임. 약간의 공간. 그것들을 저희가 잡뼈 패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헤드 오브 올라 이게 뭐예요? 잡뼈 머리가 있습니다. 잡뼈 머리. 잡뼈 머리가 이렇게 대가량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노뼈 머리 잡뼈 머리에서 살짝 옆으로 가게 되면 스탈로이드 프로세스라고 있습니다. 스탈로이드 프로세스 이게 뭐예요? 붓돌기. 구용으로는 경상돌기라고 표현합니다. 살짝 삐져나와 있는 것들 붓처럼 붓끝처럼 생겼다 해서 경상돌기 혹은 붓돌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잡뼈와 노뼈 서로 관절하는 걸 몸쪽 노자관절과 먼쪽 노자관절이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손목뼈와 관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자 이게 뭐예요? 선생님들 이게 노뼈죠. 노뼈와 손목뼈와 관절하는 것들을 저희가 노손목 관절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잡뼈와 손목뼈들이 관절하는 것을 저희가 자손목 관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인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깊게는 안 들어갈 겁니다. 이게 인대도 선생님들이 아시면 좋겠지만 기능해부학을 공부하면서 좀 아시는 게 좋지 기초해부학 때부터 인대를 다 외우려고 하지는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큰 틀만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팔꿈치를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팔꿈치를 희산면에 딱 자른 거죠. 그래서 봤었을 때 자 이게 뭐예요 선생님들 지금 요게 어떤 거죠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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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머러스죠. 이게 뭐예요? 트로클리아 휴머러스가 만드는 트로클리아 도르레죠. 이 도르레가 어디랑 만난다고요? 잡뼈 도르레 헤인과 만난다고요. 그래서 이 오목한 공간이 어디요? 트로클리아 너치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알티클리아 칼틀레이지 관절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만나는 거 뼈와 뼈끼리 만나는 건 아니죠. 선생님들 관절 연골이 저희가 만나는 거죠. 자 그리고 있고 뭐 시노비얼 멤브레인은 저희가 활막 관절을 더 엎어주는 막 그래서 활막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런 구조물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이거 요거 이게 뭐예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갈고리 돌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갈고리 돌기와 갈고리 오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이게 바로 갈고리 돌기입니다. 팔꿈치로 굽혀졌을 때 이 돌기가 안착되는 부분이 어디 있다? 갈고리 오목이다. 근데 이게 어디 있어요? 위 팔뼈에 있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볼 거예요. 자 이거는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를 바깥에서 본 겁니다. 바깥에서 자 바깥에서 봤었을 때 뭐가 많죠.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해보시면 좋아요. 자 아까 봤었던 가쪽 외측상과 어 이거를 가쪽 위관절 융기죠. 그 구형으로는 외측상과라고 표현합니다. 외측상과 자 이렇게 있으면 관절 캡슐이 있고 갈고리 돌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예요? 노뼈가 있죠. 자 노뼈에서 시작하는 노뼈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붙는? 휴머러스에 붙는 이런 린데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라디알 콜레터럴 리가먼트 뭐예요 이게? 노뼈 겨딘데 노뼈 겨딘데라고 표현합니다. 겨딘데 콜레터럴 겨딘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라디알 콜레터럴 리가먼트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에뉸라 리가먼트 이건 뭐라고 표현하면 고리인데라고 표현합니다. 고리인데 고리인데말 그대로 고리처럼 감싸져 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둥글게 감싸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대의 지금 사진이 제가 마음에 들진 않아요. 사실 이렇게 좀 안 돼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무료 이미지다 보니까 이럴 수 없는데 한번 구글링을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는 것과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글 이미지를 통해서 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꿈치 안쪽을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아까 레디얼 콜레터럴 리가먼트가 있었으면 뭐도 있을까요? 울라 콜레터럴 리가먼트도 있겠죠. 이건 뭐예요? 잡뼈 겨디인데 자겨디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뼈에서 시작해서 어디에 붙는다? 휴머러스에 붙는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에뉸라 리가먼트 이거는 바깥에서 본 거잖아요 지금. 에뉸라 리가먼트는 이렇게 안쪽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저희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뉸라 리가먼트는 말 그대로 고리인데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대가 주변 인대들과 같이 좀 섞여 있어요. 자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팔꿈치는 선생님들 이건 인대고 인대는 저희가 그냥 하나씩 알아보는 거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팔꿈치는 어떤 안정성에 있을까요? 팔꿈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골격이 만드는 안정성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이 팔꿈치 돌기가 툭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팔을 저희가 더 필려고 했었을 때 딱 걸립니다. 이게 바로 골격이 만드는 안정성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면에 있어요? 세지탈 플랜에 있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갓쪽 레터럴 쪽이나 미디얼 쪽에서 오는 충격들이 있죠. 이것들을 얘네가 잘 흡수할 수 있을까요? 얘네가 골격이 뭐가 있어요? 없죠. 갈고리 돌기처럼 양옆으로 뭔가 툭 튀어나와서 딱 블락킹해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누가 잡아주냐고요. 그것들을 바로 인대가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대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프론탈 플랜에서의 안정성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재밌습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팔꿈치에서 이런 프론탈 플랜에서의 안정성을 어떻게 좀 잡아줄 수 있을까? 그럼 그런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조금 우리가 뭔가 보조운동 어떤 움직임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회원이 팔 왔는데 팔꿈치가 아프대요. 그럼 팔꿈치가 아파서 그냥 컬만 익스텐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 그런 게 하는 거 아니라 왜 아픈지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고 팔꿈치 구조물들이 어떤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골격적으로나 인대적으로나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이 회원이 지금 어떤 안정성이 부족한 건지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팔꿈치가 문제인 건지 숄더인지 아니면 이 리스트인지 이걸 먼저 또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1대1 항상 제가 저도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것만 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이것만 하면 끝. 이것만 하면 끝은 무슨 끝이야. 네가 끝이지. 그런 거 볼 때마다 조금 저도 화가 치밀리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아쉬울 따름이죠.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은 경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죠.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단순한 걸 찾으시는데 선생님들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필라테스 선생님들이나 요가 선생님들이나 이 지도자 선생님들은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어렵다고 그냥 이거 하고 끝 이러면 안 되죠. 그럴 거면 그걸 왜 해요. 그걸 업으로 사면 안 되지. 딴 거 해야지. 딴 거. 딴 거 하세요. 그런 분들은 미리 말씀드려요. 한 번 더 선생님이 그거는 이 필드를 조금 더 우리가 뭔가 조금 뭔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마음 가짐부터 먼저 자세히 그만할게요. 자 오늘은 브레키오 레디알리스 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브레키오 레디알리스 이거 뭐죠? 브레키오. 브레키오가 뭐죠? 위파를 표현할 때 브레키오라고 표현했었죠. 그다음에 레디알리스. 레디알리스는 뭐예요? 아까 제가 계속 했었죠. 노뼈죠. 그래서 위팔과 노뼈가 만났다. 위팔과 노뼈를 연결시켜주는 근육이다. 위팔로근. 그 용어로는 상완뇨골근이라고 표현합니다. 근육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시작점을 간단하게만 살펴보게 되면 위팔뼈 가쪽 관절 융기 위능선이에요. 아까 제가 살펴봤었죠. 이 위능선을 타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 뭐가 만날 수 있다? 에피콘다일 가쪽 위 관절 융기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점은 어디서 정지해요? 그렇죠. 이렇게 노뼈붓돌기 노뼈머리에서 조금 더 사이드로 빠져나게 되면 툭 튀어나오는 그런 돌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뼈붓돌기로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노뼈붓돌기에 붙게 되고요.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얘는 팔꿈치를 이렇게 굽혀주는 역할과 손이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엄지가 따봉하는 혹은 손이 이렇게 손바닥이 천장을 가게 되면 다시 엄지가 따봉하게 되는 엄지를 따봉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근육이 바로 위팔로근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게 전 중요하죠. 근섬의 방향을 보자고요. 근섬의 방향은 다 이렇게 직진 형태로 돼있습니다. 직진 선생님들 혹시나 이 위팔로근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만 지나요? 팔꿈치 관절만 지납니다. 혹시 해머컬 같은 걸 하셨을 때 위팔로근 트레이닝 시킨다고 손목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느낌만 갈 뿐입니다. 느낌만 손목을 이렇게 저희가 했었을 때 저희가 나중에 할 거긴 하지만 손목 평근 중에서도 이렇게 했었을 때 저희가 라디오 이스텍스 카파이 라디얼리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극돼서 얘도 팔꿈치 바깥쪽에 붙거든요. 그래서 위팔로근이 조금 더 자극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지 위팔로근이랑 손목 움직임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선생님들 물론 근막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제 근육만 봤었을 때는 아무런 연결성이 없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관절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근육입니다. 고정점이 이렇게 노뼈가 될 수도 있고 위팔뼈가 될 수도 있겠죠. 일단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팔로근이 과연 뭘까요? 어떤 기능을 할까요? 과연 따봉 만드는 근육? 선생님이 한번 위팔로근 쪽에다 위팔로근은 지금 책상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책상에다가 팔꿈치를 이렇게 굽혀놓으시고요. 책상에 이렇게 책상에다가 할게요. 책상에 놓고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책상을 이렇게 90도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들어보세요. 팔꿈치 굽혀서 책상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이 전환 부분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나?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바로 위팔로근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다시 한번 그 툭 튀어나오는 부분에 손을 이렇게 한번 얹어보시고 팔꿈치를 천천히 굽혀보세요. 아무런 반응 없죠. 그런데 팔꿈치 한번 빠르게 굽혀보세요. 툭 툭 툭 그때부터 위팔로근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위팔로근은 어떤 근육이냐면 순간적인 액션에 반응을 해주는 근육입니다. 천천히 굽혔을 때는 위팔로근이 굳이 쓰일 일이 없어요. 주로 뭐가 써요? 위팔로근이 쓰겠지. 위팔로근 위팔로근은 빠른 수축 빠른 순간적인 이런 액션을 만들었을 때 사용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큰 이런 전환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트레이닝을 어떻게 줘야 돼요? 위팔로근에 대한 트레이닝을 어떻게 줘야 돼요? 무게로 조금 무겁게 해서 저희가 컬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가벼운 무게로 빠르게 수축해서 마무리 세트를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선생님들 지식을 갖고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디빌딩도 만약에 이런 이게 물론 바디빌딩에도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근데 제가 바디빌딩은 제가 경험하지 않은 분야라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박적인 내용들을 좀 더 적용해보면 선생님들 근육을 만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한 번 더 제가 마무리를 한 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이게 뭐예요? 이게 라디알 코레터럴 리가먼트입니다. 코레터럴 리가먼트 이렇게 좀 봐드릴게요. 영어까지 보실 수 있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라디어스랑 뭘 만들어줘요? 라디어스랑 휴머러스를 연결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그리고 애늘라리가먼트 기억나세요? 바로 이거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없애고 자 이건 뭐예요? 관절 캡슐이죠? 이것도 없앨게요. 자 이제 안쪽을 살짝 보시죠. 자 이건 뭐예요? 자 이렇게 보시죠. 자 울라 코레터럴 리가먼트 엔테리어 파트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 딥하게 들어가면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게 이게 안쪽 팔꿈치 인데들은 조금 더 복잡해요. 울라 코레터럴 리가먼트는 엔테리어 파트도 있고 트랜스퍼스 파트도 있거든요. 일단은 선생님들 다 그냥 코레터럴 리가먼트를 통틀어서 가지고 계세요. 울라 코레터럴 리가먼트 자쪽 겨딘데죠. 이거 혹시 제가 아까 자뼈 겨딘대로 했나요? 자쪽 겨딘데요. 선생님들 자쪽 겨딘데 자쪽 겨딘데 노쪽 겨딘데 정정할게요. 큰일 날뻔했네. 이게 신용어로 하다 보니까 아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구용어로 뵙고 주로 구용어도 안 써요. 저 영어로 많이 쓰거든요. 선생님들 영어로 많이 쓰세요. 그게 맞아요. 맞다기보다는 조금 배우기 편하죠.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안 봤던 게 뭐냐면 음 이거는 아까 기억나시죠? 뭐예요? 뼈사이막 뼈사이막 아까 치킨 먹을 때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안 봤던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오블리크 코드라고 하거든요. 오블리크 코드 그래서 신용어로는 빗근 이렇게 합니다. 빗근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근육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브레키오 레디알리스를 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는 근육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자면 근육은 3D로 보셔야 돼요. 뭐 이것도 보셔야 되지만 카드보다 한번 보시고 저희가 다른 해박책도 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능선에서 시작하죠. 능선에서 쭉 시작해서 자 이렇게 어디를 덮어요? 노뼈머리를 이렇게 덮죠. 선생님들 노뼈머리를 덮어서 그대로 옆쪽으로 지나서 갑니다. 옆쪽 옆쪽 완전히 옆쪽은 하지만 노뼈머리에서 살짝 이렇게 지나서 노뼈머리를 지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선생님들 어디에 안정성을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얘가 위팔뼈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잡뼈에 붙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잡뼈에 조금 더 안정성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얘는 이렇게 휴머러스를 지나서 그대로 노뼈에 붙돌기에 붙기 때문에 노뼈와 이 위팔뼈의 관절 뭐죠? 위팔, 로관절에 조금 더 압박력을 제공을 해주셔서 이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거 살짝 없애고요 없애고 자, 요게 있죠. 요기 요기 요 부분 요 부분이 뭐예요? 경상돌기, 붙돌기입니다. 붙돌기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손목을 안 건너가죠. 선생님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근육은 문제 많습니다. 문제양이 많아요. 제가 중자해보고 여태까지 케이스 보면 이거 엄청 많습니다. 여기 여기 문제가 생겨서 노신경들 마탱이 가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